1, 2, 3! 안녕하세요! 뉘진즈입니다! 여러분! 그만! 그만! 여러분, 벌써 버니즈랑 뉘진즈가 만났는지 1년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믿겨지지가 않아요!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같이 보냈고 근데 남은 이제 다음으로 올 1년도 어떻게 보낼지 너무 설레고 기대되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가 작년? 아, 저번에 데뷔했을 때가 여름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활동도 저희가 여름에 하잖아요! 네! 버니즈분들이랑 너무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많이 쌓일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또 약간 또 다른 데뷔 느낌? 뭔지 알죠? 매년 데뷔하는 거에요! 예스! 그런 느낌이라 너무 설레고 기대됩니다! 근데 2년은 되게 빨리 지나가면서 되게 뭘 많이 한 것 같고 맞아요! 버니즈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실처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생각해보면 1년 동안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버니즈 캠프도 했고요! 컴백도 이번에까지 해서 3번 했고요! 너무 많았어서 진짜 그래서 1년이 너무 빨리 가지 않았나 행복했던 순간은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너무 설레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기억이 남는 게! 뭐예요, 하윤씨? 기억이 남는 걸 뽑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뽑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와! 모든 순간! 아! 그리고 저 이제 약간 버니즈분들이랑 진짜 좀 친구 같은 느낌이 들은 것 같아요! 약간 솔직히 데뷔 초 때는 약간 버니즈분들이랑 낯가렸잖아요! 그럼요! 친구들끼리도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약간 반말도 많이 하고 오프닝에서... 좀 그래요! 저 좀 친해졌어요! 네! 오! 그렇구나! 그럼 우리 글로벌 버니즈분들께도 하니씨가 한마디 해줄까요? 좋아요! 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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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다면 저희는 1년이 1년이 됐어요! 우리 모두 데뷔했었죠! 여러분 모두 데뷔했었죠! 정말 행복했죠! 정말 행복했죠! 정말 행복했죠! 사랑과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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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우리 모두 다 보내주고 싶어요! 우리 다음 5년을 더 많이 보내주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 모두 함께 보내주고 싶어요! We love you all! We love you! Thanks for your support! 그럼 우리는 앞으로 또 만날 거니까 인사드릴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Yeah! 원니즈! 저희가 이렇게 보내는 샌드위치 받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뮤직스였습니다! 사랑해요 원니즈!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뮤직스가 데뷔한 지 벌써 1년이나 되었대요! 와우! 진짜 버니즈 분들을 만난 지 1년이나 되었다니 시간이 너무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하면서 진짜 알찬 1년을 보낸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뿌듯한 마음도 들어요 뭔가 버니즈 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또 첫 방송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또 긴장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또 지금은 얼마 전에 했던 버니즈 캠프를 떠올리면 벌써 너무 친한 친구가 된 것 같아서 1년 동안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항상 저희 멤버들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저희 멤버들과 항상 재밌는 일들 많이 하고 좋은 음악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민지였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버니즈! It's officially many years since we have debuted 드디어 저희 어 드디어 라긴 어쨌든 저희 데뷔한 지 1년이 됐어요 어머! 버니즈 분들도 만났는지 1년이 됐다는 뜻인데 정말 그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버니즈 분들이랑 처음에 되게 낯가리고 했는데 이제 되게 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스스로 그래서 저는 좋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당신과 함께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들과 함께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5명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명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명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멋지게 1년이 됐어요 어떻게 말하는지 이런 것 좀 너무 약간 무슨 말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감사한다고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비웠어요 나빴어 나 지금 센티멘털한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김민지 엄지척 주셨어요 오케이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and I hope that you guys are also very healthy and happy and I hope that we can continue to give you a lot of fun music and content for you all to enjoy whenever you want thank you so much 고마워요 퍼니즈 안녕 퍼니즈 하이 저희가 이제 데뷔한지 1주년이 됐어요 와우와우와우 와우 진짜 그동안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쌓아왔는데 진짜 요즘이 1주년인지 그때의 추억들이 이렇게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데뷔했을 때 딱 그 데뷔하는 긴장되는 순간들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너무 뭔가 뭔가 이렇게 가슴이 찡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버니즈도 그러신지 지금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버니즈 또 한번 저희가 이렇게까지 소중하고 행복한 1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버니즈 덕분이라는 것을 한번 더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버니즈 너무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할 것들이 너무 기대고 설레요 왜냐면 저희가 이번에 또 여름이잖아요 제가 여름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름에 따뜻한 것도 있지만 여름에 저희가 딱 그 데뷔했을 때 버니즈와 첫 만남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뭔가 새로운 하나의 시작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너무 신나고 그리고 버니즈가 건강하고 진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뭐가 있을까 아 그리고 저희의 새 곡들 저희 겟업이 이제 나왔으니까 너무너무 들으면서 힐링도 받고 되게 많이 많이 저희가 좋아 저희가 너무 좋아하듯이 버니즈 분들도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속 너무너무라고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고 앞으로 제일 가까운 사이로 오래오래 지내요 바이 안녕하세요 혜린입니다 벌써 유닌스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1주년이 벌써 되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으면서도 또 다시 생각해보면 되게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버니즈와 유닌스가 만나게 된 거 그건 너무 잊지 못하고 평생 기억에 남을 일일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1주년이 되었으니까 앞으로의 뉴딘스는 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모습으로 버니즈 분들에게 다가갈지 많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또 갖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뉴딘스도 화이팅! 버니즈도 화이팅! 안녕 안녕하세요 버니즈 혜인입니다 오늘 저희가 데뷔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비즈니스로 데뷔하고 나서 이렇게 1주년이 되었다는 단어를 1주년이라는 단어를 쓸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버린 게 믿기지가 않아요 빨리 지나간 1년 안에서 저희끼리 만든 추억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순간순간이 사실은 내 기억에 하나하나 잘 남는 것 같아요 저희 첫 데뷔했을 때, OMG 디토 활동했을 때, 그리고 우리 첫 버니즈 캠프, 우리 첫 팬미팅 버니즈 캠프 이렇게 이거 말고도 너무 소중한 추억이 많지만 이 정도로 저는 정말 아직까지도 그날 옷 뭐 입었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버니즈는 2.1년 중에 어떤 날이 가장 행복했는지, 가장 소중하게 기억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저희 첫 팬미팅이었던 버니즈 캠프와 첫 데뷔 무대가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들 소중한 추억들도 너무 기대되고 궁금하기 때문에 버니즈가 우리가 앞으로 만들 추억들도 많이 기대해주고 궁금해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번 여름도 행복하고 소중한 여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요 안녕